안녕하세요 유프리 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이상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조사를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일코인에 대해서 뭐 10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길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파일코인이 뭐냐 그 다음에 ICO 프로토콜 앱스 파일코인을 만든 회사 이름이 프로토콜 앱스 입니다 여기가 어떤 사람이 추측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파일코인이 거래소에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채굴기 파일코인은 채굴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채굴기라는 하드웨어 장비가 따로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스토리지라고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내 컴퓨터를 빌려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고기를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최고기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사지 않는 게 더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상장 일정 상장 거래소 지금 이 거래소는 마이너 거래소고 이 상장이라는 것은 네이저 거래소의 상장은 언제쯤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파일코인이 지금 테스트넷에서 동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이 언제 출시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코인과 경쟁코인 아니면 유사코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갔도록 하죠 자 처음에 파일코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깊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깊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투자 하시려고 지금 보시는 사람들인데 좀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코인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우리는 http를 씁니다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죠 http를 쓰는데 http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음이라고 하죠 아니 카톡 카카오톡이라 하죠 카카오 카카오 회사입니다 카카오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죠 데이터 센터 제가 글자를 좀 잘 못쓰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많은 하드웨어 장비들이 엄청나게 구비가 돼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올려주는 모든 데이터는 이 데이터 센터에 다 차고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관리하고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죠 소액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 카카오에서 거의 모든 수익을 챙겨갑니다 우리는 카카오가 수익을 챙기도록 많은 것을 제공하죠 우리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많은 양질 정보들을 우리가 올려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카카오 중앙... 카카오라고 하니까 이러면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카카오를 생략하죠 그냥 메이저 회사라고 하죠 메이저 회사 메이저 회사의 컴퍼니가 거의 다 챙겨갑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자기 회사가 독점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메이저 회사가 컴퍼니가 만약 누구 해킹을 공격을 당해서 만약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는 회사가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를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들어오는 이 중간 위치에 라우터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라우터가 해크의 공격을 받으면 이 사용자는 여기에 접속을 못하므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웹 2.0에 이게 우리가 앱 2.0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http를 앱 2.0이라고 합니다 자 ipfs 파일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일코인은 ipfs의 아바타입니다 ipfs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리고 ipfs를 쓸 때 우리가 파일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건 파일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ipfs를 위해서 만든 코인이 파일코인 입니다 이 파일코인은 뭐다 인센티브 코인 인센티브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ipfs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ipfs의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세분화 돼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 정도까지만 알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ipfs는 깊이 소개를 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께요 자 기존에는 모든 데이터가 메이저 회사의 메이저 컴파니의 데이터센터에 직결이 됩니다 자 rpfs는 웹이 3.0 입니다 앱 3.0 그리고 분산 스토리지 입니다 분산 스토리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 메모리 영역 스토리죠 스토리지 그리고 cpu 이 두 개를 빌립니다 이 사람한테도 빌리고 이 사람한테도 빌리고 이 사람한테도 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처럼 이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올리면 이 사용자의 내용을 여기에도 복사시키고 여기에도 복사시켜 놓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가 해커의 공격을 당하면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런 구조로 파일들을 여러 군데에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해크가 여기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들은 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 군데 데이터 센터처럼 한 군데에 데이터를 집결해서 모으지 않고 여러 군데에 퍼뜨리는 거죠 같은 파일을 여러 군데에 퍼뜨리는 겁니다 파일이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에 그 파일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를 공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파일을 보고 싶을 때 이 파일이 성경이라고 하시죠 성경을 보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웰 2.0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이란 걸 누가 올리게 되면 이게 한 군데에 컴퓨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올라가고 이게 분산돼서 올라갑니다 여러 군데 최소한 3개 이상 물론 파일코인이 IPFS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빅데이터는 최소한 3개 이상의 클론 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3군데 다가 공격을 당해서 서비스 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이게 웰 3.0 구조죠 이걸 지원하는 기술이 뭐다? IPFS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컴퓨터에 메모리를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줄까요? 아니면 돈을 받고 빌려줄까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 돈을 주는 게 뭐다? 파일코인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메모리에 얼마를 사용했다? 파일코인으로 지불되는 거고 내 CPU를 얼마큼 사용했다? 파일코인이 지불되는 거죠 그럼 파일코인을 이 사람이 받아요 그럼 누가 주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 그러면 이 저장하는 사람이 이 스토리를 빌려주는 사람한테 파일코인을 주는 거죠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파일코인을 누가 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챙기는 사람이 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구나가 파일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독점하고 있는 매니저 회사에서만 모든 유익을 100% 독점을 했는데 이제는 개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퍼스널, P2P, 퍼스널 개인들이 돈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스토어, 팜 이것도 개인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잖아요 개인들이 쉽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 개인들도 뭔가를 임대해 주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IPFS 기술을 사용하여 탈중앙 이 중앙이 없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골치 아픈 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PF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뺄게요 머리만 아플 뿐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돈을 챙기는지 이제 이런 구성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컴퓨터를 스토리지 하고 CPU를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 코인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에게 업로드하면 우리가 자기 컴퓨터를 스토리지 하고 CPU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한다 로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스토리지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파일을 올리면 누구 컴퓨터에 그 파일이 저장될지 모르겠지만 그 저장 공간을 빌려준 스토리지 마이너한테 이 파일 코인이 지불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파일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검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니까 누군가에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싶어 누군가가 그걸 조율을 해 검색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도 파일 코인을 지불하죠 이렇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검색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검색 마이너들이라고 따로 있어요 스토리지를 빌려준 사람이 있고 검색할 때 CPU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CPU가 들어가는데 이제 검색할 때 필요한 것은 어디에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파일을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을 검색 마이너 이렇게 있죠 마이너 리트리프 마이너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검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파일 코인을 지불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생태계가 IPFS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구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메인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어떤 메이저 회사가 없어도 파일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IPFS가 가장 큰 개념이고 이걸 위해서 만든 게 파일 코인이고 파일 코인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만든 거다 이 정도로 파일 코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죠 파일 코인 그래서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스토리지를 빌려주면 내 스토리지 빌려주는 만큼 내 공간을 사지한 만큼 파일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고 검색 CPU를 빌려주는 거죠 누군가가 내 CPU를 통해서 뭔가를 검색해서 그 파일을 읽었을 때 그때 받는 거고 블록 생성이 있어요 블록 생성 이것도 블록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누군가 올렸어요 근데 같은 파일을 똑같은 파일을 누가 올렸을 때 이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위해서 블록체인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생성되어 있고 실제로 파일들은 어디에 분포해 있죠 그러니까 요약사항은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지만 파일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1기가가 되고 1기가 보다 더 큰 파일들이 있어요 그걸 블록체인에 넣어버리면 블록체인이 너무 무거워져서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약 정보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파일들은 어디에 들어갔다 각 개인들이 임대해 준 스토리지에 이게 분산돼서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블록체인에는 꼭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데이터 가벼운 데이터들만 이게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행량을 보시면 총 20억 개가 발행됩니다 총 20억 개가 발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억 개가 채굴합니다 채굴 14억 개가 채굴됩니다 14억 개가 채굴돼요 그래서 채굴기가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채굴기 그래서 채굴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채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굴할 때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해시레이트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채굴은 뭐다 스토리지를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검색할 때 필요한 CPU를 빌려주는 거 이 채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ICO와 프리셀할 때 2억 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억 개가 풀릴 때 락업 기간이 있는데 3년인데 이미 3년이 지나서 이 2억 개는 이때 받은 사람들은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코인 파운데이션 재단이 있어요 이게 1억 개를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거 재단이 있고 창립에 프로토콜 랩스라는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3억 개가 배정될 거예요 그래서 총 20%가 IPFS를 만들 때 공헌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락업 기간이 6년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3년이나 2년 정도 락업 기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분할해서 배분해줘요 아시겠죠? 6년 동안 분할해서 배분해줘요 그러니까 6년 후에 배분해주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분할해서 조금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풀리고 있는 것은 몇 개다? 2억 개 플러스 여기 약간 여기서 채굴할 때 채굴되는 그 양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스토어지를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쓰려고 했던 사람 파일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파일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채굴해서 채굴하는 게 있잖아요 14억 개 중에 그걸 이 사람한테 리오드로 주는 거죠 파일을 올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 그걸 여기 저장할 때 그걸 채굴이라고 그때 채굴됐을 때 그 비율만큼 채굴되는 양이 이 사람한테 할증돼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2억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2억 개가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다 거래소 지금 거래소가 50군데가 되는 거래소에서 지금 파일코인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억 개 정도 말해봐야 3억 개 정도가 지금 락업이 풀린 상태인데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3억 개보다 더 많아요 첫째 의문점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고 3억 개보다 많은데 지금 그걸 팔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두 번째 선물로 파는 회사들이 선물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맨 넷이 런칭이 안 됐고 물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팔지 못하잖아요 근데 미리 선물로 미리 파는 게 있어요 아직도 안 됐는데 물량이 확보 안 됐는데 파는 곳이 있어요 폴로니엑스가 그 첫 번째 주자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채굴기를 채굴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마련해 놔가지고 먼저 팔고 이것을 통해서 채굴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있죠 이건 선물로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물로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파일코인을 채굴에서 갚는다는 의미니까 근데 나머지 거래소 선물로 하지 않고 그냥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50군데가 되는데 지금 팔고 있는 게 지금 락업이 풀린 게 3억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양이 3억 개가 넘는다는 거죠 이게 의무적이라는 거죠 일단 자세하게 얘기해야 할 거예요 파일코인에 대해서 설명했고 ICO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훑고 지나갈게요 2017년에 ICO를 했어요 그래서 3,700억 정도 투자금 모금했어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벤처 투자에서 아주 유명한 데서 투자했어요 세카이어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치, 이온스케어 벤처스, 그 다음에 DCG 이런 데서 참여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3대 ICO 코인이 있어요 파일코인, 인피니티, 그 다음에 폴카닭,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폴카닭이었나? 닷, 닷, 폴카닭 이 세 개예요 지금 이건 상장돼서 이슈화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9월에 상장된다고 예정돼 있어요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 이게 이슈화 될 거고 인피니티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폴카닭, 파일코인, 인피니티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핫코인 된 건 파일코인이에요 근데 이 파일코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미리 자 프로토콜 랩스 IPS를 만든 회사예요 IPS를 만든 회사 이 중요한 걸 만든 회사예요 IPFS라는 기술을 만든 회사예요 분산형 스토리지 프로토콜 랩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모든 개발은 어디서 한다? 프로토콜 랩스에서 IPFS에 대한 모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후한 베넷이에요 창업자 겸 대표지사죠 그래서 프로토콜 랩스를 2014년 5월 달에 창립해요 창업해요 그리고 IPFS를 1년 후에 1년도 안 됐죠 한 6개월 7개월 후에 공개해요 이 기술을 이 기술을 공개를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2017년 8월 11일 날 IPFS하고 파일코인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ICO를 진행한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한 거예요 한 2년 3년 3년 만에 물론 백그란드에서 또 개발한 시간이 있었겠지만 빠른 시간에 개발했고 ICO를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 랩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시죠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벌이 좋은 사람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100여 명의 블록체인 과학자들이 했는데 그 구성을 보면 스탠포드, 하버드, MIT, 구글의 근무자들 IBM의 근무자들이 한 100여 명의 블록체인 과학자들이 만든 게 이루어진 게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IPFS를 만든 거죠 그래서 ICO 할 때 엄청나게 호응을 받았던 거고 거래소 이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될 것인지 해외 거래소가 있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걸 크게 확대할게요 이정도 크게 확대하면 보이겠죠 이제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안 보시면 안 되는데 한 50개는 상장됐어요 근데 유명한 애들이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메이저 거래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게 게이트 아니요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가격을 보세요 24달러예요 빚주도 24달러 이거 두 개 괜찮죠 이것도 24달러예요 폴로니엑스 48달러예요 48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건 USDT고 BTC는 빼죠 이건 L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선물인 것 같아요 여기도 선물 폴로니엑스는 선물이에요 미리 물건이 없는데 그냥 팔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중에 줄 거예요 어떻게 채굴에서 준다는 거예요 얘들은 채굴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톡톡 이게 15달러 16달러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가격이 찬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가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죠 물량이 지금 한 3억 개 정도가 풀려 있어요 ICO 받은 사람이 한 3억 개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팔았다고 했을 때 3억 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지금 다 팔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분들은 거의 안 팔았다고요 근데 50개가 되는 거래소에서 지금 필코인 이게 파일코인의 심볼인가 심볼병인가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심볼병인데 이걸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3억 개가 다 풀렸다 하더라도 50개가 되는 거래소에서 지금 필코인을 팔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누군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3억 개는 넘는다는 거죠 지금 3억 개 3억 개가 되는 것도 웃긴데 3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 3자가 얘기한 바로는 자기는 자전거리를 육신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지금 물량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올리고 있어서 가격을 펌핑 시키고 있다 펌핑 시키고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지금 이 가격으로 사는 게 정말 적합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일코인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일코인은 좋아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제가 분석했던 거고 그 파일코인은 좋아서 ICO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파일코인을 파는 거래소예요 이건 파일코인 운영하는 그 사람들하고 연관없이 거래소 문제예요 그 거래소들이 자전거래를 하고 있어 지금 펌핑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살기 위해서 게이트 아이오, 비츠, 빕, 포로니엑스 폴로니엑스 이게 들어가서 이걸 살 거냐 안전하냐 금액적으로 우선 금액적으로 지금 우리는 펌핑된 금액을 사는 게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거래소들이 안전하냐 내가 여기 들어가서 믿을 수 사서 살 수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이걸 샀어 그럼 이걸 사가지고 내가 어디에 옮길 때라도 있느냐 옮길 때라도 있느냐 옮길 때가 어디 있어 매이저가 없어요 매이저가 없기 때문에 매이저 거래소를 옮기지 못해요 그러면 파이콘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이 지갑에다가 이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드웨어 지갑이 올바르게 동작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거래소를 샀을 때 어디에 옮길 수가 없어 여기 있어야 돼 언제까지 메인 거래소가 오픈될 때까지 재밀리나 코인 베이스가 오픈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락업을 시켜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망하고 도망가지 않을 거냐 이거 제가 조금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베르베르 생각이 들면 여기에 투자할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어떤 형님들은 어떤 누님들은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된다는 이 가감한 배포 그리고 이 금액이 비록 펌핑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금액보다 더 펌핑돼서 팔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이죠 코인베이스에 먼저 1차 상장해서 펌핑돼 그리고 이게 업비트나 아니면 그쪽에 상장이 돼서 2차 펌핑돼서 나는 몇 배를 보고 팔 거야 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배포가 틀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틀리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 단지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조를 해 달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거래소들이 자전거래에서 펌핑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가 있는데 APX가 있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 3자가 말한 건데 우선 기본적인 거 설명이 있어요 매일내 발표 6개월까지는 거래소 내부 거래만 가능 매일내 발표될 때까지 다른 데로 못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부 입출금 못 빼내요 이런 상황이 제일 겁나는 거죠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을 빼내고 싶어 근데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예요 그리고 피를 어디에 어떤 데에 상장해서 그 다른 데에서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긴다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그리고 유통장도 10만 개를 미비하는 수준이고 제가 APX를 찾아봤거든요 아니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 3자가 찾아본 블로그를 봤는데 투포잡이에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꼭 광고를 봤는데 그게 블로그에 나오는 광고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할 게 아니고 제 3자가 말하는데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사항이 거래소가 나 가격차가 커 이러면 해도 사고 싶다 그리고 거래소가 매니저가 아니라 다 마이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감수하고 사겠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둔다 정신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해요 저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어요 시장의 수요공급 메커니즘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요 지금 3억 개가 풀렸는데 대충 3억 갠데 이 3억 개를 다 팔았겠어요 누가 안 판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지금 팔겠어요 근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물량 확보도 의심 거래소들이 파일코인을 상장한 50억 개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수 기사에요 당 9곳만이 ICO에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50여 군데 판매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9 군데만 ICO에 참가했어요 ICO 2억 개 받는 것 중에 참가했어요 9개만 그래서 물량을 사들였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그리고 3곳은 파일코인 채굴프를 직접 운영해요 그래서 자기가 채굴프를 운영해서 자기가 채굴하면서 벌겠다는 거지 아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운영한다 해서 파는 거죠 그럼 이걸 뭘로 판다 선물로 지금 줄 게 없으니까 선물로 그냥 파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실체도 없는데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달라고 하면 채굴에서 주겠다는 거죠 참 이게 가능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팔고 있어요 정말 거래소를 보면 파일코인을 투자해야 될지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일코인이 나빠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파일코인을 빼낸 다른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나쁘다는 거예요 거래소들만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거래소가 있는데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최소 4곳 이상이 거래소에서 각각 1억 개 이상 거래하고 있대요 그래서 4억 개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55곳의 거래소 물량을 합치면 3억 개를 보다 많다는 거고 이 3억 개도 아이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팔았을 때 3억 개고 근데 지금 4억 개 네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4억 개가 넘었대요 지금 자전거래요 자전거래 선물로 지금 그 선물로 지금 팔고 있는데 빼고 그냥 지금 이따고 치고 지금 팔고 있는 데가 자전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소 거래소는 물량이 출제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전거래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파일코인이 IPFS가 위험하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팔고 있는 거래소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채굴기 이 채굴기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웃긴 상황입니다 왜 채굴기가 필요하지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채굴기도 참 해요 채굴할 게 14억 개가 있어요 14억 개 70% 자 6년마다 반간개요 지금 메인넷이 런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카운터를 못해요 메인넷이 출시돼야지 그때부터 6년 후에 반간개요 자 1.3분마다 블록 하나가 생성돼요 이를 생성된 코인 수는 29만 3천 개요 누구는 40만 개라고 하고 누구는 29만 3천 개라 하는데 대충 그냥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186년 동안 채굴이 가능하대요 채굴은 그리고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면 각 블록은 153개의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대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채굴은 어떤 채굴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이거 채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뭐한다 빌려주는 거 뭘 빌려준다 스토리지 하드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 공간 지금 ssd 공간 이거 빌려주고 컴퓨터테이션 이건 뭐예요 cpu 그 다음에 브랍서데 이걸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빌려주는 걸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굴 그러면 이 두 개를 빌려주는 뭘 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를 빌려주는 거 같은 거예요 물론 컴퓨터 한 대를 빌려주는 건 아니죠 나도 쓰면서 남은 짜투리 역량을 내가 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요 그래서 내 스토리를 누가 사용하면 나는 채굴 한 거고 이거 이 보상을 조금 받는 거예요 조금 받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자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채굴 장비라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자 이거 하드웨어 권장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왜 채굴기를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내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채굴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최소 하드웨어 권장상황 이건 누가 권장했다 파일코인 ipfs에서 권장한 거예요 너가 너의 스토리를 빌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사양은 갖춰놓은 후에 채굴을 해라 라는 거죠 시필코아 8개 이상 정말 좋은 거예요 일반 컴퓨터 가지고 있는 가정용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은 거예요 자 지퓨 칩은 엔비디아 우리 엔비디아 쓰고 있죠 SSD 512기가 하드죠 하드가 512기가 512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28기가 256기가죠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용보다 커요 램도 128기가 일반 사람들이 많으면 8기가 를 장착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저 같은 경우는 24기가 정도를 장착해요 램 램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메모리 하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SSD 디렉 이 두 개요 SSD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는 딱 두 개에요 플래시 메모리 디렘 메모리 플래시는 하드 디렘은 디렘은 뭐냐면 CPU에 도움을 주는 메모리에요 CPU에 도움을 주는 메모리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고가에요 고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8기가 24기가 정도에요 플래시는 그래서 512 1테라 요즘 1테라 10테라 이 정도로 제공하고 있죠 싸니까 SSD는 그래서 이걸 SSD는 많이 공급하고 있고 디렘은 비싸니까 사람들이 원래 팔 때 컴퓨터가 8기가 정도 탑재해서 팔아요 근데 컴퓨터 하는 저는 24기가나 32기가 32기가를 달 수 있으면 32기가를 달고 컴퓨터를 개발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4배나 더 많은 128기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가지고 필코인을 채굴할 수 있느냐 채굴 채굴이라는 것은 뭐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파일을 저장시킬 건데 이쪽 SSD 저장공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채굴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채굴기 이 사양에 맞춘 채굴기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것은 이게 최소 사양인데 6블록 채굴기를 팔고 있는 업체에서 사양은 이거요 채굴기 사양은 CPU AMD 3974 엄청나게 좋죠 SSD 얘는 512기가인데 2테라예요 4배예요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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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VM이 그리고 SSD에 가장 적합한 이걸 저장하는 게 4배예요 4배고 하드디스크도 8테라예요 8테라 SSD도 제공하고 하드디스크도 2개도 제공해요 그래서 뭐냐면 2테라 8테라 10테라를 제공해요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2080ti 그 다음에 넷 메모리는 여기는 128인데 2배를 더 줘요 지금 이걸 팔고 있어요 채굴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자 당신이 기본적인 하드이어 구성을 가지고 있는 만약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9배는 했다 이것보다 이게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은 이 사양으로 가지고 하루에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채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해서 이걸 사기 시작하는 거죠 한 300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지금 우리 블로그로 해서 사람들을 미끼를 던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미끼를 던진다 내가 장비를 사올게 해야 해서 300만원 주고 그리고 내가 이 장비를 관리할게 그리고 너는 나한테 얼마의 금액을 다 줘 그럼 나는 하루에 하나에서 다섯 개 정도의 필코인을 나한테 줄게 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를 믿고 채굴기를 구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 비트코인도 채굴기 시대가 있었죠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다 가능했었어요 누구나가 쉽게 누구나 개인인간 그 다음에 경쟁이 붙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GPU 를 통해서 채굴하는 애가 생겼어요 이게 더 빠르대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엔비디아가 뜨기 시작했죠 엔비디아 이게 약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생긴게 뭐냐면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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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se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배려 배려 생겨냐aque 사람들이 말을 하길 너는 뭘로 채굴을 하니 나는 이걸로 채굴을 해 나는 이걸로 채굴을 해 우하하 너는 지금 그게 채굴 하는 그러냐 뭐 이렇게 날라가 버렸네 오 다 날라 보더라고요 하면서 사람들이 성능 좋은 걸 사기 시작 했더라고요 이렇게 京기도 노기도 비트코인 좋은 거 아니니까 막 사기 시작한 300만원 500만원 고가대가 다르게 1대 2대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트맨이라는 회사가 사람들한테 최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좋아요 이것까지 좋다고 판매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최고가 하기 시작해서 비트맨은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해서 여기에 엄청난 양의 최고기들을 갖다 놓고 채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세계에 채굴되는 많은 양들의 거의 대부분을 비트맨이 채굴해 가요 이 메이저 업체들에서 채굴했어요 그래서 비트맨만 돈을 벌었죠 비트맨은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채굴해서 개인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올뜸하게 해시레이트를 발휘해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어요 지금도 채굴하고 있고 비트맨은 그리고 개인들한테 고가의 채굴기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려들었고 여기서 돈을 벌려들어서 비트맨이 하루아침에 큰 회사로 메이저 회사로 등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채굴기 살아서 1억 천금 금을 캐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게 없다고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도 많이 샀을 수도 있어요 그때 2016년 2017년 그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 돈으로 채굴기 살 때보다 더 좋은 돈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채굴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파일코인도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cpu 성능 더 높은 거 ssd 4테라 하드디스크 20테라 gpu 엔비디안 쓰고 더 좋은 거 랩 메모리 512기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혹하고 또 사람들 이거 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세곡이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자기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 팔아먹은 회사는 자기들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도 채굴하고 거의 모든 파일코인을 다 자기들이 채굴해 갈 거예요 이런 사용자들은 채굴기를 산 거 그것밖에 안 남겠죠 아니 제가 너무 비건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파일코인은 좋아요 파일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 환영하고 좋은 코인이고 이걸 투자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파일코인을 제외한 이런 것들 거래소 채굴기 이 시장이 사람들을 혹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무진장 지금 그 돈을 뭐 학광고를 때리고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언제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거래소가 이제 곧 있으면 상장한다고 하고 이런 소모들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운할지도 몰라요 몰라서 못 사는 것은 행운할지도 몰라요 조금 알고 겁 없이 덤벼들다가 나중에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뚫고 송구하실 수 있는 슈퍼 개미들은 꼭 탄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상장에 대한 우리들의 그걸 키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재민이 거래소가 상장할 것이다 코인베스가 상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루머일 뿐이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2019년대 코인베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7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원 추가 들어가 보시죠 기사 뜨는 속도가 좀 걸리니까 이게 2019년도에 나온 거예요 1년 전에 나온 기사니까 지금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파일코인 아직 안 됐죠 아직 이거 상장 안 했죠 코인베스가 상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없어요 지금 단지 코인베스가 상장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2019년 9월 20일날 나온 기사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2020년 9월 하순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있었어요 금년도에 재민이 거래소에서 재민이 파일코인 상장위에 당국과 논의 중 당국이 미국에 있죠 이 기사가 뜬 거에요 최근에 떴느냐 아니요 최근에 뜬 거 아니에요 2월달에 2020년 6월달인가 4월달인가 뜬 거에요 이것도 뜨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지금 재민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더 이상 그래서 뜨는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저도 멍떨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가 어 죄송합니다 이 기사가 이거 확대를 지켜야 되네 아 이렇게 하지 말죠 죄송합니다 이게 했으니까 이게 있죠 너무 키웠나 이렇게 하죠 이 적당한 것 같은데 25일 더블록에 따르면 재민이가 파일코인 거래 지원을 위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하요일 2020년 2월 6일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파일코인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메인네슨 6월 중심 지금 9월달로 연기됐어요 재민이는 암호화폐 상장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재민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기사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채굴기나 거래소에서 이 마이너 거래소들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선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다는 거고 메인넷 출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파일코인 투자자들과 분쟁으로 출시 또 한 번 미룰 수도 있어 2020년 8월 21일 기사에요 메인넷 출시를 미룬다는 기사에요 자기들끼리 싸움 난 거죠 돈 때문에 투자자끼리 초기 투자자끼리 돈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지금 메인넷 출시가 연기된 거예요 파일코인 투자자들과 분쟁으로 출시도 한 번 미룰 수도 파일코인은 프로젝트 투자자들과 개발자들 사이에 불화 때문에 연기됐다고 뉴스 앱 엑소스가 보도했다 18일 보도 내용이 다르면 최근에요 ipfs와 파일코인 등 촉망받는 차세대 인터넷 랩 이거 보세요 이것들은 아주 촉망받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웹 3.0 프로젝트들을 위한 영리 목적의 인큐베이터인 프로토콜 랩스의 투자자들이 파일코인의 초창기 토큰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창기 토큰을 이제 이분들한테 줘야 돼요 이분들도 이제 파일코인이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일코인이 이것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됐어 이제 넘어갑니다 이건 이 정도만 이거면 돼요 연기돼서 그래서 9월 달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파일코인 메인 넷이 8월 31일에서 9월 20일 사이 출시 전망 출시 전망이에요 또 연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레이스 라는 게 뭐냐면 테스트 레이스에서 그거 하는 거죠 파일코인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하면 400만 개까지 뿌린다든가 1등 2등 3등 4등한테 400만 개 뿌려야 하지만 파일코인이 이제 이게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유통할 목적으로 하면서 또 이제 자기들이 스토리지 같은 것들도 빵빵하게 이제 자기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데일을 출시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스토리지를 구축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빵빵하게 스토리지를 구축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축을 통해서 이제 400만 개 정도를 이제 뿌리려고 하는데 이것 정도도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연기 9월로 또다시 연기 원래 8월달 6월달 8월달 였는데 9월로 또다시 연기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마지막 기사인데 그런 데서 파일코인이 많았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마무리할 게 많은데 마무리가 안 된 모양이죠 뭔지 몰라도 8월 중순으로 미뤄졌던 파일코인 스페이스레이스 그걸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 제기 17일 중국 주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는 역계 전문가를 이용 근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도 저는 암만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지금 저보다 더 파일코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만약 실수를 했다면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얘기선을 그냥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있는데 하면 제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댕겼으니까 스페이스레이스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게 제일 좋느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재민이나 코인베이스 여기에 상장이 됐다 라고 하면 저도 여기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살 거에요 그리고 저는 사기 전에 지금 여기서 너무 뻥띌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뻥띌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솔직히 뻥띌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싶고 뻥띌이 되면 따로 붙어야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투자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저는 투자의 전병이고 제가 투자해서 수익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채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채굴기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남한테 그 채굴기 맡겨서 위탁 생산 위탁 채굴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그냥 다른 거 그냥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장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의 전략은 파일코인이 9월에 상장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저는 눈이 말하지만 저는 유튜브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찰스 브라운 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혜준회 님 신혜준회 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도 제 의견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저는 이게 찰리 브라운 님하고 유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단계에서 파일코인을 살 수 있는 그 루트가 막혀 있으니 막혀 있지는 않지만 해도 되지만 막강한 되지만 지금은 만약 9월 달에 메인넷이 출시되면 메인넷이 출시된다는 것은 뭐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메인넷이 출시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파일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사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떻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사코인이 디피니티 이건 생략 시아코인 골렘 스토리지 3개가 있거든요 이 세계를 지금부터 좀 낮았을 때 사는 게 어떻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그래서 시아코인 골렘 코인 스토리지 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제가 지금 40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듣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만약 유사코인에 투자했을 때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기 싫으면 애초부터 나가셨겠지만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루기 때문에 남주처럼 10분 만에 동영상을 끝마칠 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거고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제 단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이런 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꼭 제가 이제 광고 수익이나 이거 안 받아도 조금은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직장에서도 눈치 보고 사는데 이때만큼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남의 의견은 또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채굴 코인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토리지 코인 이거예요 16번 스토리지 코인 스토리지 코인을 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한 거거든요 제가 프로그래머라서 이러면 프로그램을 잘해요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죠 얘가 지금 USB가 또 맛이 가서 잠시만요 이제 들어왔네요 콜프로 Y 펴서 자 얘가 좀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찍은 거 같아요 자 어쩔 수 없네요 마우스로 할게요 마우스 시아코인이 76등 시아코인 지금 시아코인이 76등이고 골렘이 99등 스토리지가 105등 파일코인이 퓨처라는 거죠 아직 안 나온 거예요 2180등 디피니티가 2408 이거 아이오요 선물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되는 양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코인마켓의 마켓은 1위가 시아코인 골렘 스토리지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유튜버 유명하신 분들이 스토리지 코인을 방점을 두시더라구요 시아코인은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조금 위험하게 두시더라구요 골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시아코인 골렘하고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어느 게 더 나아 아주 킥하게 이걸 제가 먼저 카프를 해서 제가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에 갈 때마다 이걸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근데 했으면 이제 뭐 끝까지는 한번 가와야 될까요 끝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컨트롤 v 하는 거고 이제 됐어요 이제 99 이제 종료해서 나가서 이제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죠 먼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순위를 한번 보죠 3번 들어가서 자 플립사이드 스코어를 한번 보죠 뜨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도 집에 있는 컴퓨터는 좀 사양이 낮아서 램을 좀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잘못 사가지고 안 돼가지고 하는 거죠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개발하면서 또 상당히 힘들어요 잘 보시죠 이제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SC를 알고 싶은 거 SC SC 시아코인 시아코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없나 시아 그럼 시아콘이라고 붙여보죠 이것도 속도가 느려서 그냥 죽어버리네 지금 제가 너무 무리하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얘들이 좀 원래 이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얘들이 좀 프로그램이 이상해 짜 가지고 가져오는데 좀 짜증나서 그냥 하다가 알았어요 시아코인 시아코인 이쪽 B 683점 B 이거 기억해요 683점 B 683점 B 자 그 다음에 골렘 골렘 골렘은 골렘은 7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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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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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TOGE STOGE 786에 A등급 786에 A등급 그러면 STOGE가 가장 높은 786에 A등급 A등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아니 S등급이 제일 높지만 A등급이 괜찮은 거거든요 자 두번째 비교하는 사이트로 가보시죠 여기서 그 다음에 CRC 한번 보시죠 CRC 4 4번 CRC에서도 코인 같은 거 분석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시약 이쪽은 잘 만들어 놔서 이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약 코인 한번 찾아보죠 sc f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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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인 없고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골렘 한번 찾아보죠 골렘도 없고 골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골렘도 없고 CRC에는 골렘평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스토어즈 스토어즈 있고 CRC에도 없어요 이거 CRC에서는 CRC가 안 좋은건지 참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됐는지 한번 알아보죠 어디가 상장되는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게 뭔지 어떤 게 이것도 프롬 했기 때문에 리스트 가져올 거예요 코인베이스 상장한 거 검색해서 찾아보는 거죠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url 가서 찾는 것보다 더 빠를지도 몰라요 제가 프롬 짜서 간단하게 짰기 때문에 오늘더라도 속도가 더 늦는 거 같네요 이게 촬영 중이라서 촬영이 잘 돼야 될 건데 잘 나올라 또 안 나오네 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에요 이제 시아코인부터 시아코인은 상장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골렘 골렘은 상장되어 있어요 골렘은 상장되어 있고 골렘은 상장되어 있고 골렘은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토어지 스토어지도 상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3개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우선 스토어지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골렘이에요 투자하시려면 스토어지가 있고 골렘이에요 순위고 시아코인은 이거죠 코인베이스 상장 안 됐으니까 코인베이스 상장되면 좀 펌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아주 킥하게 평가 기간을 통해서 평가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격대를 다 보셔서 파이코인이 9월달에 이제 상장되면 얘들도 파이코인 때문에 좀 더 펌핑이 있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좀 해보면서 오늘은 동영상은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